우리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도 3, 2, 4 카운팅! 예수는 빛! 박수,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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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승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도 부상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열심히 뛰어진 김현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시원한 혼돈을 원하신다면 다같이 오른쪽으로 자, 양파를 쭉쭉 보듬에서 자, 힘차게 오른쪽으로 보듬에서 자, 가자! 최영웅! 최영웅 끝! 최영웅 끝! 최영웅 끝! 최영웅 끝! 최영웅 끝! 최영웅 끝! 원고 홈런 날려라 원고 홈런 날려라 원고 홈런 날려라 원고 홈런 날려라 자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라고 다음 가속을 위해서 박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먼저 멈추는 안타기록한 황대인 선수에게 박수! 2, 2, 1.. 안타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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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넘겨주세요 날려버려 힘차게 날려라 날려주세요 날려주세요